자 저희 나영 친구들 시험분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뭐 시험지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쭉 풀어본 결과 어느정도 일단 정상적으로 학습을 했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자 결국에 답을 내기가 굉장히 쉬웠던 스타일이야 뭐 시험지 전반적인 난이도를 잠깐 보면은 만약에 뭐 상이랑 뭐 중이랑 이제 하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어 지금 현재 이제 3월 대션 같은 경우는 자 중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뭐 특이하게 톡톡 튀는 문제도 없고 자 기본적으로 다 이제 해보면 일단 되는 문제들 근데 원래 이제 수학 2 의 정신이 한게 그렇긴 하죠 어제 시험 범위 자체가 확률 통해 아예 출제 다 안됐고 자 미적분 이래서 일단 1단어만 나왔거든요 자 쇠래 극하면 출제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수학 2가 일단 전반적으로 나오긴 했으나 원래 수학 2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축이 되는 일단 두 개 단원이 수열하고 있다는 함수거든요 자 그 두 단원이 당연히 일단 엮어서 일단 잘 나오긴 했으나 원래 수학 2라는게 내용성은 별로 없어요 내용성은 없으나 뭔가 일단 해보면서 내가 일단 이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일단 뭐 전혀 문제 없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좀 괜찮은 문제가 뭐 주요 문화를 좀 빠진다고 치면은 19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축제 너무 많이 나왔던 소재라서 제가 일단 이제 주요 문항 분류하기 좀 그렇고 자 20번 있죠 자 20번 문제가 수혈의 극한인데 어 뭔가 일단 이제 해보면서 극한의 성질까지 보게 되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딜 같은 보기는 맞다고 해주는 게 맞아요 그 뭐 큰 의미 없이 갑자기 6 이라고 써버렸거든요 자 어제 20번도 괜찮았고 자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 일단 수학 2 문제고 함수 문제죠 그니까 크게 일단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제 한번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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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이제 이거 맞춘 친구들도 아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사실 그 느낌이 시험제는 정확하죠 자 해설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은 분명히 일단 뭔가 좀 이제 의미를 좀 담긴 하셨으나 시험장에서 모든 의미를 다 파악하면서 풀 수는 없죠 자 이제 고런 태도를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관식 넘어가서는 크게 일단 특이점은 없어요 그러다가 28번 있죠 자 28번 일단 수학 2 문제고 자 28번 이제 등차수혈 문제거든 제가 이제 그 뉴런 수학 2 이제 개간 이미 했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직선과 관련된 게 일단 등차수혈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대로 출제가 돼서 자 뭐 크게 일단 간격보신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자 29번은 아 이건 뭐 어제 많이 본 것 같은데 일단 어렵지 않습니다 자 29번 집합 문제지만은 29번은 집합이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크게 일단 뭐 난이도 이제 이런걸 따졌을 때 벗어나지 않는 유형들 자 그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0번 일단은 어렵지는 않으나 그냥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자 30번이다 함수랑 수혈이죠 자 30번 자 함수랑 수혈이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험은 시험이 많이는 어렵지 않았는데 뭐 그렇다 튀는 문제도 별로 없지만은 그냥 학생들 이제 해보면 일단 이제 할 수 있는 문제 자만 시간이 좀 걸리게 하셨으나 문제를 풀면서 그냥 답을 내기는 좀 편한 문제들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차피 시험 자체가 미적분 일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 한 단어밖에 안 나왔죠 그게 너무 이제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자로 이제 수학 2랑 이제 등등 관련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자 거기 일단 포인트 맞춰서 보는게 맞을 것 같아 자 너무 이제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자 제가 주요문화 해설 때 보도록 하고 자 인문계층은 어쨌거나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자 주의할게 지금 시험을 잘 봤다고 해가지고 흥분할 것도 아니고 이거 못 봤다고 또 흥분할 것도 아니야 자 이유는 제일 중요한 요 과목 일단 실제 출자가 안됐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대로 일단 확인하는 느낌을 보는게 맞겠죠 자 아무튼 고른 고정도를 확인하시고 자 주요문화 해설에서 보도록 합시다